정의당 문의 대변인 열연국입니다. 5분의 공지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.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능력당했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미래용 위장전입 모임이자 위원단체가 헌법기관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. 독립된 정당이 아닌 한 정당이 자가정식한 단체가 미디어 정당에서 연설할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? 정의당은 의회민주주의가 기만된 것에 대해 광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. 오늘 국회를 능력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의 이름에 미래를 끌어왔지만 미래는 없고 도로 새누리당만 보입니다. 미래가 아니라 절망입니다. 미래한국당보다 절망한국당이 어울리며 그 본체는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절망통합당이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. 미래형통합당과 같은 미래용 위성정당은 그 자체로 절망적이며 민의를 반영하는 준영동행 선거제도를 비틀어 민심을 반역하려는 영무원입니다. 게다가 정당법, 선거법 위반에 위원성마저 짙은 미래용 정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오늘 한순교원의 연설은 그 내용이 어떠했을지 뻔합니다. 다만 제목이 건전과 법치 파괴져지 미래한국당이 미랄이 되겠습니다. 라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한순교원과 그 소속 단체가 건전과 법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미래한국당의 해산입니다. 더 이상 국민께 절망을 주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